아침엔 홍차로 잠을 깨우고 오전에 공부를 한다는 우아하게 점심을 그리고 오후엔 승마 연습! 하! 완벽해, 롬마! 이번에야말로 어엿한 집사가 되고 말겠어, 롬마! 아침이 됐습니다, 롬마! 프린세스 보미! 어? 아침을 깨우는 홍차입니다, 롬마! 으아! 남자애! 남자라고? 아, 악수라 롬마! 뭐하는 거야! 아, 나무야 롬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편의 썰로가! 으아아악! 남자라니 무슨 색이야?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둘이 이상한 꿈을 꾸었나 봐요!